내 맘에 사나 봐 아직까지 그런가 봐 난 여전히 내 피부에 빼 너의 향기가 내 맘에 나는 싱싱하여도 나도 짓겠다는 거 안녕하세요 이거 댓글이 안 올라오죠? 이거 댓글을 어떻게 봐요? 일시적으로 해제되어 있다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근데 댓글을 읽고 싶은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가 이렇게 어렵지? 뭐가 이렇게 어렵지? 조금만 써주시면 안 돼요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왜 이게 댓글이 안 보이지? 페이지 오 오 오 네 아닌가 누워있어요 오연씨 네 뭐하세요? 누워있어요 누워계세요? 누워있어요 누워있어요? 어디가요? 일하러 갑니다 뭘로가요? 누나를 위해서 이거 다 되네 다른 사람도 초대 못하나? 그러니까 이게 댓글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 달빛들 달빛들 안녕 달빛들 안녕 밥 먹어 형 댓글 보이는데 나는 그럼 왜 안 보이지? 그러면 이거 댓글 볼 수 있는 거 우연이 형한테 좀 보내주시겠습니까? 우연이 형한테 보내주시면 우연이가 읽어주면 되겠다 제가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연0315님께서 달빛 나야나라고 달았고 지금 윤지성씨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유찬이가 참여했어요 윤지성님께서 내 댓글도 읽어줘 난 나 안 보여 형 미안해 김유찬 잘생겼다 읽어줘 김유찬 잘생겼다 우리 강박사님이 나도 읽어줘 정인선 이쁘다 정인선 이쁘다 정인선 이쁘다 정인선 이쁘다 정인선 이쁘다 정인선 예뻐요 정인선 이쁘다 제 foi 정인선 이쁘다 형은 가ımı 유찬 씨? 나는 안 보이는데? 아 나 이거 형 걸로 봐야겠다 댓글 우찬아 해산하자 목표 잃었다 네 달무일월 연기하곤 화이팅해주세요 라고 댓글이 달렸어요 네? 달무일월 연기하곤 화이팅해주세요 라고 댓글이 달렸어 오빠 나 이제 17살이야 말 좀 해줘 우와 이 형이 댓글로 보여요 17살이면 지금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글쎄 형 더 잘 거지? 지금 현장 가고 계신가요? 태인 씨? 네 모자 뒤집어 쓴 거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설정에 가시면 라방 댓글 공개 비공개가 있어요?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요 설정을 어떻게 하죠? 이준영 귀여워 어제 첫방 본 소감 궁금해요 달빛 위에서 같이 해줘 유찬아 첫방 본 소감 너무 좋았어요 위시원 님께서 고3인데 응원해주세요 화이팅! 화이팅! 첫방 좋았어요 이거 점 이거 제 점이에요 첫방 굉장히 설렜죠? 설렜어요 저희 어제 촬영 있어서 평택에서 왔어요 에이프릴 윤채경 님께서 아이돌 다 됐네 라고 댓글 달아주셨네요 네 저 원래 아이돌이에요 루나에요 저는 전역 아이돌 루나야 전역 아이돌 루나야 전역 아이돌 루나야 진영씨 첫방 뭐가 어떻게 좋았어요? 그냥 재밌었고 사실 그런 나는 부담감이 있었죠 전 작품이랑 조금 겹쳐 보이는 그런게 있을 수도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한 대로 잘 뭔가 담긴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선희 누나가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오늘 누나도 너무 멋있게 잘 나왔고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우연 오빠 월클 누나 기타리스트다 감사합니다 제가 MC기 때문에 우리 준영씨에게 질문 주시면 제가 질문해드리겠습니다 오빠들 잘생겼어요 아 준영이가 잘생겼죠 아니 저는 비주얼 멤버 아니에요 신이 형이 비주얼 멤버고 오 이거 필터 어떻게 한거야? 이거 내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그 그 그치 그 이게 있어요 아 그 눌러면 준영씨 혹시 감기 걸리셨어요? 감기는 안 걸렸는데 네 네 우는 시인들이 많아서 우느라 코가 지금 안 좋아해요 콩 막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가 이쁘지 나 이거 할래요 오빠 밥 먹었어요? 오빠 밥 먹었어요? 라고 댓글 달렸습니다 네 먹었습니다 라면 먹었습니다 무슨 라면 드셨죠? 신라면 나는 지금 당신의 시리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수염 해도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오빠 다 예뻐요 그건 거짓말이죠 너의 밤 촬영 가시나요? 아니 저 병원 갔다가 내일 음악회를 가요 노래 부르러 그거 리허설 하러 갑니다 필터 대결 여기 지금 필터 대결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필터가 한정적이야 이준영 씨 당신은 연예인입니다 예 저는 연예인까지는 아닌데 준영 씨 모르셨죠? 당신은 연예인입니다 그걸 자각하고 살아요 자꾸 까먹지 말라고요 자각하고 살아요 저는 그냥 이준영 할래요 북한 댄스잖아요 니은에 준영 씨 손하트 넣어보고 못해요 손하트 아니 이게 연습하면 되거든요 근데 긴장하고 갑자기 뭔가 해야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우리 너무 초딩 같다 저희 둘 별명이 아저씨예요 현장에서 이 라이브 수업 시간에 보면 안될 것 같아요 웃음 나와 계속 무슨 시간이죠? 수학 시간인가요? 걸리잖아요 수업을 지금 대면해서 하나요? 무슨 수업이죠? 프랑스에서 오신 243님께서 하이 프랑스 왜 아저씨냐고 신이나 유찬이 형이나 가온이는 되게 풋풋하다고들 하는데 저랑 형이랑 하면 되게 아저씨 같대요 연기할 때 항상 즐겼답니다 자주 자주 해주세요 오연씨가 영어를 참 잘하시는군요 로우 프롬 멕시코 아이 멕시코 저는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이만 받아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끄면은 형이 해 안 돼요 저도 이제 가야 돼요 어디 가? 일하러 가야 돼요 아 형도 일하러 가는구나 알겠어 오늘 하루도 화이팅 가요 태인씨 오연씨 네 현장에 봅시다 안녕 달빛 안녕 달빛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말레이시아 objections build的 Bay mum Pepper